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스크롤과 관련있는 스테이셔너리 커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스크롤과 관련있는 스테이셔너리 커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일단 오토스크롤이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큐베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오토스크롤 기능이 대부분 있는데요. 큐베이스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기능이 대부분 기본값으로 켜져 있어요. ON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끄면 OFF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데 단축키는 F로 하실 수 있어요. 단축키 알파벳 F키를 누르시면 껐다 켰다가 가능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단축키가 안 먹는 분들은 한형키 전환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을 때 단축키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토스크롤이 뭐냐면 기본값으로는 큐베이스 내에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큐베이스에서 이 짝대기를 커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서가 지나갈 때 스크롤이라고 하죠.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4, 5, 6, 7, 그 다음에 8이고요. 그 다음에 9,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죠? 넘어갔죠?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가듯 이렇게 넘어가요. 11, 12 좀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 13, 그 다음 14가 나올 텐데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오토스크롤이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물론 오토스크롤이 필요가 없을 때는 오토스크롤 끄고요. 단축키로 F로 껐어요. 그 다음에 진행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들여다볼 게 있으면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들여다보다가 이제 다 봤다 넘어가겠다 그러면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켜지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듯이 좌에서 우로 좌에서 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기능이 바로 스테이셔널이 커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큐베이스 9 버전, 그러니까 9 버전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큐베이스 프리퍼런스 지금 매킨토시 쪽에서는 큐베이스 밑에 프리퍼런스지만 윈도우에서는 파일 항목에 있고요. 파일 항목에 있고 프리퍼런스에서 들어가면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껴있습니다. 지금 없죠? 근데 여기 사이에 껴있어요. 그게 9 버전까지, 9 버전까지 그랬는데 9.5에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거를 아예 기능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능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 하면서 찾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아주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어요. 사실은 오토 스크롤 기능이 여기 있는데 이거 바로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요. 바로 페이지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스테이셔널이 커서라고 하는 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요. 지금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커서를 고정시킨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서를 그냥 멈추게 하고 고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커서가 바로 QBS 내에서는 이 짝대기. 이게 커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페이지 스크롤일 때는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따라간다. 29, 30. 켜볼게요. 스테이셔널이 커서를 켜보면 커서는 고정되고 뒷 배경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줌인, 줌하우스를 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커서가 있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어? 잠깐 여기서 들여다볼 게 있네. 그러면 오토스크롤 단축키로 F 눌러서 끄고 잠깐 들여다보고 어? 다 봤네. 그러면 다시 F를 눌러서 키시면 이렇게 오토스크롤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스테이셔널이 커서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5버전과 10버전 이번에 최근에 나온 10버전에서는 여기에 이제 붙어있고요. 그 이전 버전에는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서 트랜스포트 항목에 여기 가운데에 껴있어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스테이셔널이 커서라는 항목으로 커서 S 붙어서 커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인데 그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9버전들과 요즘 버전과 조금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스테이셔널이 커서를 했죠.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미디어에서 미디 트랙 하나랑 오디오 트랙 하나를 불러와 볼게요. 비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런 거 불러와 볼게요. 드래그에서 지금 44마디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여기다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튜베이스에 대한 좀 자세한 기능들은 차차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 트랙도 하나 불러와 볼게요. 미디 트랙은 이 중에 뭐가 있으려나 여기 있네요. 둘러와 볼게요. 미디 트랙이죠. 미디 트랙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불러왔냐면 예전에 프리퍼런스에서 지정을 할 때는 그 한번만 지정하면 모든 트랙이니까 창에서 샘플 에디터 그러니까 오디오 에디터 창이 되어 샘플 에디터 창 그 다음에 키 에디터 피아노롤 창인데 QBS에서는 키 에디터라는 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 창에서 다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다 각각 따로따로 해요. 분명히 프로젝트 창에서는 스테셜 리커서를 체크했죠. 근데 샘플 에디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샘플 에디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똑같이 한 번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테셜 리커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들어가서는 여기 이렇게 있죠.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인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각각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페이지 스크롤로 해놓으면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스테셜 리컷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 스크롤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서로 각각이니까 샘플 에디터에서도 지정해 주시고요. 미디 창 그러니까 피아노롤 큐베이스에서는 키 에디터라고 그러죠. 그 창에 들어가서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각각 따로따로 지정하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9.5 버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9.5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이하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트랜스포트에 여기에 있는 어떤 스테이션이 커서 그 항목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스크롤과 관련이 있는 그 스테이셔널이 발음이 어려워요. 스테이셔널이 커서 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악 작업 하시면서 큐베이스 쓰시면서 오토스크롤 기능 쓰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큐베이스에 관련된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 라이브에 관련된 유용한 팁들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브로크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